안녕하십니까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있는 사무엘상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열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나갔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전반부 이야기 여러분 이 표현 이제 기억나시죠 네 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도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요기와 그 다음에 블레셋 다섯 쪽 속의 사무엘상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네 독특하게도 네 번 부르십니다 세 번까지는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갔다가 엘리가 세 번째 왔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알려주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네 엘리즈벨 심판하겠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 된 것을 알았더라 4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 확장해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합니다 어디에서 전투합니까 그렇죠 블레셋은 아벡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투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4천 명이 처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법계가 없어서 우리가 지는 줄 알고 법계 갖고 왔더니 몇만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법계는 누구에게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야기 그때 3만 명 죽을 때 엘리 가문 엘리의 아들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누하스도 전사하고 베냐민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갖고 엘리에게 딱 전해주니까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였던 홈리와 비누하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엘리의 며느리가 이갑옷 이제는 영광이 떠났다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의 이야기인 빼앗긴 법계 다곤은 블레셋의 신 이름이죠 다곤은 항상 해양민족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다곤 신상이 아스도트와 가드에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법계로 인한 블레셋의 재앙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블레셋의 재앙이 일어나는 게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고 집에서도 복습하고 계시죠 가끔 개인톡으로 좋은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시다가 다른 책이라도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이죠 6장 7장 2장 나가고 4강은 8장 9장 이 6장부터 9장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전환기의 책에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참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6장과 7장 오늘 3강에서 다루도록 할 건데요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21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6장 7장은 완전히 8장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뭘로 전환되는 부분일까요? 왕정으로 전환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전 구약을 알지 못하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잘 보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9절은 블레셋에서 법괴반화를 결정합니다 너무 이제 힘들죠? 법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 이거는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인지 다곤신당과 독한종기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인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법괴 돌려보내자 근데 베세메스로 이제 법괴가 귀환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한 번도 멍해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왜 중요할까요? 멍해를 메워봤으면 자기가 원래 가던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숙하게 그래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베세메스가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이 내리신 버리고 다시 블레셋 쪽으로 가면 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걸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법괴는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70명이 죽으니까 법괴를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베세메스에서 감당 못하고 기란이화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이동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그렇죠 블레셋에서 어디로 와요 베세메스 왔다가 베세메스에서 기란이화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 이야기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6장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세 도시를 거쳤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세 도시를 거친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요 7달 이걸 정리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이제는 블레셋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몇 개월을 블레셋 땅에 있어요 7개월 앞으로도 종종 등장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4장의 에베네셀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전투하죠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아벡은 블레셋이 진치고 여기서 전쟁해서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났는데 3만 4천 명이 죽죠 1차 전투에서 4천 명 죽고 법괴 갔다니 3만 명 죽고 그래서 법괴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아스돗 가드 갔더니 다곤신당 엎드려뜨리고 몸뚱이 만나고 목 잘리고 팔 잘리고 그리고 독한 종기하고 그래서 에그론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돗 가드 에그론 몇 개월 있었다고요? 7개월 에그론에서 드디어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 두 마리 갖고 베세메스 쉽게 얘기해서 올라가면 산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고 좌쪽으로 가면 이게 블레셋 땅이잖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다 근데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한테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괴가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성경의 어느 하나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법괴를 빼앗으려고 다시 블레셋을 찾아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오시는 거예요 법괴를 멸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오십니다 하나야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급상승할 때도 우리가 엄청 뭔가를 해서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상승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릅니다 이거는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져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권제를 드려야 돼 속권제는 뭡니까 부지 중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성물 잘못 건드리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괴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고 그냥 나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던 민족인데 블레셋 사람들도요 신 잘못 건드렸으니까 뭐하라고 그래요 속권제를 드려야 된대요 이방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 근데 지금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다가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몰라요 여러분 6장 4절에도 보면 다음 절 6장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권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러분 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예요 왜 블레셋은 몇 개 도시 연맹체요 다섯 개 도시 연맹체 다섯 개 도시가 연합해서 나라를 이룬 거 아닙니까 다섯 개 도시 연맹체예요 금독종 다섯 금쥐 다섯 마리 와 얘네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구약은요 다섯 가지 제사와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제 다섯 가지 제사 사법 그 다섯 가지를 대사를 드리는 네 가지 법 그래서 이게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이스라엘 신을 노협게 했으니까 뭐 드려야 된다는 거 속건제 드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이야 성경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 나오죠 무조건 제사를 불로 태워 드리는 게 아니죠 화제 거제 흔든 가슴 든 뒷다리가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데 이것도 예배죠 흔든 가슴 흔들었어요 소고기 흔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요제죠 든 뒷다리 뭡니까 거제죠 그리고 전제 재물에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부어드리는 제사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죽을 날 내 피가 하나님께 드려질 날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무슨 얘기에요 나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 사실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려면 이 모세호경 잘 알아야죠 오제 사법 이해가 되십니까 다섯 가지 제사 방법 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사법은요 화제 거제 전제 요제 금 독종 독종 일어났잖아요 독한 종기가 일어났잖아요 그 독한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그리고 금지 다섯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만든 거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건제 를 위해서 여러분 블레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 도시 연맹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다섯 개 도시 연맹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섯 개 도시가요 사무엘 상하에 끊임없이 등장해요 단순히 블레셋이라는 말로만 등장하지 않고 이 다섯 개 도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6장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이 하나 이스라엘의 신에게서 왔는지 우연히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꾀를 내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렇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멍해 매지 않는 암소 두 마리 전나는 소니까 암소 두 마리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암소라고 등장을 합니다 6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암소 두 마리 전나는 암소 두 마리 멍해 한 번도 안 메어보고 처음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끌고 가는 건 누굴 거다 이스라엘의 신이거나 우연이거나 그리고 법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금지 금독종 다섯 개와 금지 다섯 개를 상자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뒤에 금독종 다섯 개와 금지 다섯 개를 넣었던 상자 이게 에그론에서 베세메스 쪽 이스라엘 산지 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고 어느 쪽 그렇죠 블레셋 평야 쪽으로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멍해 매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산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계속 여러분 이거 번약계 이동 꼭 기억하세요 에베네셀에서 빼앗겨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뭐하죠 그렇죠 어디로 이제 벌써 요쪽은 노란색이 있다는 게 뭐예요 초록색은 평지고 점점 이쪽으로 가면 산지고 다시 사회 쪽 가면 쭉 꺼지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거 지도가 좀 이해가 되시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에그론에서 드디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베세메스 산지 쪽으로 갑니다 여기를 쉐펠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고도 600에서 800 요다 산지와 블랫의 평야 중간지대 최펠라 구릉지대요 베세메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유의 둠에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6장 14절과 15절 이제 에그론 블랫의 땅을 떠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 지금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느껴지는 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큰 돌의 곳에 섰어요 우리가 막 수레 아까 새 수레로 만들었잖아요 수레에 나무를 팼어요 그리고 아까 멍에매지 않은 암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레 뒤에 있던 금보물 담긴 아까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 있는 그거 뭐 했어요?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 드렸어요 잘못된 거 찾으신 분 찾으신 분 손 네 역시 우리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 찾으셨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14절이 잘못됐죠 지금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14절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번제물은 암소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번제가 쓰여져 있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진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드렸어요? 아까 좀 전에 14절에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감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때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받을 행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몇 명이 죽어요? 70명 죽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괴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려고 금독종 금으로 독종이랑 금지 다섯 마리 블레셋 사람 큰 도시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 만들어가지고 세수레 만들고 멍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여러분 레윙 일장 시간 없어서 지금 다 읽진 않지만 아까도 흠 없는 수소고 양과 염소도 흠 없는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새의 번지일 때만 암소를 구별하지 않거든요 양 염소 소는요 반드시 무엇으로만 드려야 돼요 수컷으로만 드려야 돼요 감각 없어요 법괴 떠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것에 대한 허탈함이 있었는지 그냥 법괴가 온다는 거 그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세베스 사람들이요 법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엘리 죽기 전에 엘리 사사 40년 그 전에 여우수와 그 다음에 수험든 사사시대 때 법괴를 볼 수 있었을까요 법괴는 언제만 볼 수 있었을까요 최소 300년 전에 길가래서 실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멀리서 볼 수 있을 정도 그때 있었던 사람들 지금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법괴를 그리고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겉모양만 보죠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겉모양만 봅니다 근데 그 법괴가 후레에 매달려서 실려와요 감각 없어요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실지 블레셋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한 거 그런 거 뭘 부려합니까 만약에 십사들을 읽을 때 어? 아무 소두리를 번제로 드렸네 어? 이상하다? 물음표를 딱 찍으실 수 있었으면 여러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아직 하산하실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에 베세베세 사람들이 벌써 이제 상황이 벌써 뻔하죠 여우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러분 여우와의 괴를 뚝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겉모양만 보는 건데 뚜껑을 까봅니다 괴를 들여다봅니다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번역의 조금 차이인데요 이 5만 5만 7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이 5만은 그 5명씩 5명씩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종족의 그 종족 부족의 5명씩을 대표적으로 70명이 죽었다라는 건 아마 sms에 14대표의 가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대표의 가정들 5명씩에서 70명 죽였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우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이거 보고 뭐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전쟁에 질 때 힘들고요 법개 빼앗길 땐 안 힘들고요 법개를 향한 갈망도 없고요 법개가 우리 동네 왔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네 자기 가족 큰 대가족의 다섯 명씩 연례 다섯 명씩 연례 가족을 큰 대가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륙하니까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우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이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그래서 베세메스 베트 쉐메스 베트는 집이죠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베트 쉐메스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의 집 동네 좋은 동네일까요 안 좋은 동네일까요 태양의 집이에요 동네 이름이 햇볕 잘 들고 농사 잘 되고 그런 땅이겠죠 기래한 여아림으로 기략발이라고도 하는 기래한 여아림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들 70명이 죽으니까 어디 사람 불러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기래한 여아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 법규에 대한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 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7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조금 어려웠죠 금지 다섯 금독종 다섯 소권제 나왔고요 또 뭐 나왔습니까 그렇죠 암소 제사 번제 암소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기란이 여아림까지 갔다 7장은 보겠습니다 법괴가 또 이동합니다 이 기란이 여아림 도착해서 아비나다베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 아비나다베 집에 몇 년을 있냐 20년을 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네 3장의 사무엘을 모든 백성들이 알았다 표현하고 7절부터 14절은요 블레셋과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정신 못 차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죠 사무엘은요 뭐가 필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미스바 우리가 아는 금식 대성회를 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그렇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때려잡으려고 미스바로 옵니다 왜요 왜 자꾸 이렇게 블레셋은 강하니까요 그렇죠 철기분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청동기랑은 게임이 안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벤엘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왜요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사무엘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돌면서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양육하는 이야기 그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란여아름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오온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 베세메세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괴를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와를 사모하였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갖고 온 새 수레 갖고 때려잡아가지고 그 수레 부셔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 암소 잡아가지고 번제드리고 70명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구나 백성들도 알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미쓰바 대성회 금식성회를 엽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모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쓰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메 그들이 미쓰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모엘이 미쓰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얘기 듣고 누가 쳐들어와요 미쓰바에서 모여서 금식 대성회를 여니까 블레스의 입장에서 너무 잘 된 거예요 금식하면 힘 있어요 힘 없어요 없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게 있으니까 근데 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미쓰바에서 미쓰바에로 다 모여요 미쓰바에 모여요 미쓰바에 모여서 금식 대성회 하니까 블레스의 사람들이 이 에베네셀 원래 이쪽으로 원래 아벡 아벡도 여기 있잖아요 아벡과 에베네셀 여기서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블레스의 사람들이 제가 그랬죠 아벡이 뭐라고요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아벡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 때려잡으려고 미쓰바에 사람들을 모였다는 이게 미쓰바에 에베네셀 가까워요 미쓰바에서 이제 에베네셀로 가는 겁니다 이겨요 이겨요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사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모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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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까도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엘이 드린 번제는 아까 번제와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써요 성경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요 어린양은 순냥일까요 순냥일까요 그렇죠 순냥 첫 새끼 젖먹는 어린양 순냥이겠죠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지니까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사장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왜 사장에서 응답하지 않으셨느냐 법괴만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냥 법괴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교를 잘하죠 전환이 돼요 진짜 엉망 징창이었던 예배에서 온전한 예배로 전환되었죠 그리고 법괴만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그냥 무엇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지니까 온전한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지니까 여호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예배로의 온전한 예배로의 전환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전과 후 완전히 전환기 책 기가 막힙니다 저만 기가 막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7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쓰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미쓰바와 센 사이에 아까 미쓰바에서 했으니까 에벤에셀 블레셀 사람들이 미쓰바에 모였다는 걸 듣고 딱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겼어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돌 하나를 세워서 기념하는 길갈에도 열두 돌 뭉치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에벤에셀을 보면요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있죠 여러분의 길갈이 있죠 다시 그 마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히브리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히브리어는요 아 저게 에벤에셀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히브리어 유대인은 왼손으로 글을 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써갑니다 그래서 이게 에벤 이게 에벤에셀가 아니라 에벤 하 에쩌르 이게 하가 뭐냐면 관사예요 관사 에벤 돌 하는 해석 안 해도 돼요 관사니까 에쩌르 도움 그래서 도움에 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제가 구약을 모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역시 인터넷은요 농담하면 안 돼요 유튜브는 농담하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7장 14절 그러니까 사무엘의 태평성대가 일어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있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해안평야까지 구릉지대까지 다 점거하면서 평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대요 요단 무슨 편 동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대요 뭐예요 사방으로 하나님이 평안케 하셨다 7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해마다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라마 라마는 자기 집이죠 중요 도시 베델, 길갈, 미스바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베델, 길갈, 미스바라마 여기서 보이시면 베델, 길갈, 미스바라마 이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순회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라마 자기 집에 꼭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8장부터는 다음 주에 배울 8장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6장과 7장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날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도 아니지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마로 사무엘은 돌아다니지만 유튜브가 전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말씀이 흥황케 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1장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